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애를 그레이스라고 부른다. 그레이스는 그들과 닮지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들의 딸이다.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하다. 그레이스의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살짝 들어간 밝은 갈색이다. 그 나이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레이스가 웃을 때면 동글동글하고 호기심 가득한 짙은 눈동자가 천사같은 얼굴을 밝게 빛낸다. 내 딸 그레이스의 엄마 데프니는 레이스 달린 분홍색 드레스 차림에 커다란 헤어핀을 꽂고서 틈날 때마다 포즈를 취한다. 자신의 SNS를 사진으로 도배하기 위해서. 데프니 맥멀런의 인스타페이스를 우연히 발견한 날밤. 나는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있었다. 그녀가 올린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모조리 훑어보면서 그리고 지난 모든 날들을 캡처하면서 순간순간의 기억을 간직해두었다. 맥멀런 씨 부부가 그레이스를 병원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그레이스가 초콜릿 케이크의 촛불 3개를 후 불던 날까지의 기억을. 뜬 눈으로 지세운 그 하룻밤 동안 나는 잃어버린 나의 1095일을 완전히 되찾아누었다. 오늘도 욕조 가장자리에 다리를 턱 걸친 채 아무 생각 없이 데프니의 지난주 포스팅을 본다. 이미 본 거지만 수백 번 보고 또 본다. 볼 때마다 새롭다. 따뜻한 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욕조에서 나갈 줄을 모른다. 룸메이트가 문을 쾅쾅 두드린다. 다 끝나가? 네가 기다리던 TV쇼 틀어놨어. 피자도 시켰고. 금방 도착할 거야. 룸메이트는 애정결핍이 심하다. 그래서인지 늘 내게 집착한다. 온갖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징징댄다. 그녀가 별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일기까지 읽어줘야 했다. 다 읽고 나서는 전혀 울 일이 아니라며 다독여줬다. 룸메이트의 자동차? 구입 완료. 대학 등록금? 납부 완료. 이 아파트? 구매 완료. 부모님은? 딸에게 가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재벌. 젠장. 질질 짜기는. 음, 알겠어. 금방 나갈게.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뿌옇게 기미 서린 핸드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쓱쓱 문지르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린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보고 다른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사진을 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룸메이트가 또 문을 두드린다. 아직 안에 있는 거야? 방금 피자 도착했어.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룸메이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녀는 나 없이는 어디에 나가지도 무엇을 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점점 더 풀이 죽더니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 요즘 들어 목소리도 더 작아졌다. 밤에는 벽 너머로 울음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는다. 예전에 부모님에게 도움 좀 청했다가 감금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갈게. 나는 수건으로 손을 뻗으며 쏟아져 나오는 한숨을 삼킨다. 20분 전에도 똑같이 말했잖아. 룸메이트가 받아친다. 어휴,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나는 룸메이트가 가진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온갖 일에 참견하는 헬리콥터 아빠와 엄마도 마음에 들고 바보 같은 남동생과 그녀가 사랑하는 할머니도 마음에 든다. 새하얗고 아담한 BMW와 옷장에 고의 모셔두기만 하는 유명 디자이너의 가방들 화장대 서랍을 가득 메운 명품 화장품들도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 풍기는 우아한 샴푸 향기까지도 하지만 쟤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룸메이트는 원하는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러나 하는 일이라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뿐이다. 3년 전에 겪은 불행한 일을 아직도 계속 곱씹고 있다. 게다가 너무 심하게 징징거린다. 만일 룸메이트가 단 하루라도 내 삶을 살아본다면 그녀는 하루 종일 신음하며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가끔 내가 잘못된 몸으로 잘못된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다. 룸메이트처럼 태어났어야 했는데 지금 물기 닦고 있어. 곧 나가. 나는 보들보들한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외친다. 엄청 비싸고 향이 없는 룸메이트의 로션을 촉촉한 몸에 듬뿍 바른다. 스크롤을 내리는데 새롭게 올라온 그레이스의 사진이 보인다. 나는 좋아서 폴짝폴짝 뛴다. 세상에 이거 중독이네. 마치 그레이스의 삶을 통째로 볼 수 있는 VVIP 좌석표를 선물 받은 것 같다. 이제 잘 시간이니 내 딸 그레이스는 토실토실한 발목까지 오는 예쁜 공주 잠옷을 입고 있겠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눈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고 하얀 테디베어를 끌어안고 자겠지. 나는 내 딸을 침대에 눕히며 이마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넌 정말 사랑스러워 라고 속삭일 것이다. 언젠가는 아마도 꼭 그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인스타페이스의 알고리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스트가 데프니 맥멀런의 것이라고 인식했다. 데프니의 포스트는 거의 매일 내 세글피드의 맨 윗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오늘은 없다. 사라졌다.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페이지를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서 The Little Green Cottage와 Fitness Junkie 887의 포스트를 지나친다. Just Justin과 Kelly Makeup Guru도 지나친다.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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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니의 사진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상하다.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온신경이 곤두선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진다. 몸속에서도 몸 밖에서도 뼛속까지도. 검색창에다 더 맥멀런 패밀리라고 입력한 후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데프니가 날 차단한 걸까? 데프니는 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차단할 리도 없다. 난 그녀의 유령 팔로워니까. 공식 팔로워가 아니란 말이다. 공식 팔로워는 인스타페이스의 엄격한 유령 계정 금지 방침에 따라 신분을 문명히 증명해야 한다. 혹시나 해서 로그아웃한 다음 다시 검색한다.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시 데프니가 계정 이름을 바꾼 걸까? 검색창에다 맥멀린 패밀리 또는 데프니 맥멀린이라고 입력했다가 그래야만 데프니 맥멀린이라고도 입력해본다. 5만 번을 다르게 입력해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목덜미부터 후끈 달아오르더니 귀까지 빨개진다. 목구멍이 확 조이고 숨이 턱 막힌다. 욕실로 달려가 커튼을 휙 젖히고 창문을 열어 거친 숨을 내뱉는다. 뜨뜻미지근한 아침 공기가 훅 들어와 얼굴을 휘감는다.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난 믿지 않기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데프니 맥멀린의 팔로워는 수천 명이다. 그녀는 인스타 페이스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그녀에게 무료로 물건을 보내주는 팔로워나 업체도 무지 많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여자는 광고료도 받는단 말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계정을 닫았단 말인가. 좀 전에만 해도 등교 준비를 하는 아이들 사진을 포스팅해 쓰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눈자위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오른다. 주변의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진다. 목구멍 뒤쪽에서 울음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터뜨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욕실 수납장 모서리를 꽉 붙든다. 서 있을 힘을 끌어낼 수가 없다. 변기를 부여잡고 앉아서 속의 것을 모조리 토해내고 싶다.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평소에 이 욕실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면 당장 개원했을 텐데. 그러면 내 안에 날뛰고 있는 소용돌이가 조금은 가라앉을 텐데. 그레이스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끼익 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딱 그런 상태다. 내 삶의 이유가 그냥 없어져버렸다. 오톰 무슨 일 있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괜찮은 거야? 벤이 욕실 문 너머에서 묻는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가 없다. 낑낑대며 몸을 일으킨 순간 욕실 문이 흐려진다. 내가 옷깃을 움켜쥐고 있어서 다행히 가운 속에 입은 옷이 벤에게 보이지 않는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 벤의 파란 눈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풀린다. 그는 내 말을 믿는다.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믿는다. 언제나. 옷장 거울의 내 모습을 비춰본다. 모래빛깔 머리를 정수리까지 끌어올려 동그랗게 말고 약간 흐트러뜨린다. 주유소의 이쁜 아가씨가 어제 아침에 했던 머리랑 똑같이 모으고 비틀고 묶고 획 잡아당겨서 부스스하게 만들기. 조마까라는 손도 잘 닿지 않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하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치킨 커틀리처럼 동글 납작한 뽕을 쿠시어 프라에 집어넣었다. 주유소의 이쁜 아가씨는 분명 가슴 확대술을 했을 테니까. 100% 일단 지금은 보송보송한 회색 목욕 가운 속에 이 모든 걸 감춰놨다가 벤이 나가면 바로 립스틱을 진하게 바를 것이다. 새빨간색으로. 뷰티 잡지에서 보니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창백한 사람이 입술을 빨갛게 칠하면 치아가 더욱 하얘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 따분한 지구에 25년간 살면서 깨달은 딱 한 가지는 부자들은 치아가 새하였다는 것이다. 욕실 문 밖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구름처럼 밀려와 내 몸을 감싼다. 벤의 향수 냄새가 살짝 풍긴다. 사실 이 향수는 벤의 것이 아니다. 나의 옛 애인인 딜런 에버네시가 뿌렸던 향수다. 나는 딜런 에버네시의 아내 계정인 델리아 에버네시를 팔로우해 놓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딜런과 델리아의 순간순간을 훔쳐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순간순간이냥 즐기곤 한다. 머릿속에서만,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만 말이다. 그러고 나면 그건 내 것이 된다. 나는 눈을 감고 메인주의 포틀랜드 해안가에 있는 딜런의 평화로운 시골집으로 걸어간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폐가 짭짤한 공기로 차오른다. 바다 내음이 다시, 그리고 또다시 들어온다. 언젠가 델리아의 사진 뒷배경에서 딜런의 향수를 발견했다. 나는 똑같은 향수를 주문해서 벤에게 주었다. 향수에서 약간 눅눅한 곰팡매와 알코올 향이 나는데도 벤은 마음에 든다고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델리아가 딜런의 향기를 맡는 장면을 가끔 상상해본다. 델리아가 딜런의 목에 코를 박겠지. 나는 벤과 키스할 때 우리가 딜런과 델리아라고 생각하면서 벤의 어깨를 손끝으로 살살 어루만진다. 델리아도 그럴 테니까. 우리는 입을 맞춘다. 그의 향기가 달콤한 행복의 공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 짧은 순간이나마 나는 델리아 에버네시가 된다. 완전히 완벽하게. 어디에서나. 오톤, 진짜 괜찮아? 벤이 등 뒤에서 내 허리를 쓰다듬는다. 따뜻한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와 얼굴 앞으로 다가온다. 그가 미소 짓는다. 얼른 나가서 약 좀 사올까? 아니,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제는 쓸모없어진 내 핸드폰을 쳐다보며 벤이 떠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야 머릿속을 딜런과 델리아로 다시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봐. 응? 벤이 짙은 눈썹을 올리며 내 눈을 살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혼자서 시간 보내기이다. 두 달 전 소아청소년과 간호조무사 자리에서 잘리고 난 후 나 자신을 돌보일 시간이 충분해졌다. 그럴게. 좋아. 벤이 내 목에 다시 입을 맞춘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퇴근하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었나? 기억을 떠올리느라 머릿속이 빙글빙글 돈다. 내 동생 생일. 벤이 짙은 눈썹을 모으며 내 기억을 일깨운다. 마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어젯밤에 선물도 포장했다며. 아, 그래. 맞아. 나는 이 사이로 억지 웃음을 내보낸다. 아직 벤의 여동생 선물을 포장하지 않았다. 실은 선물을 사놓지도 않았다. 오늘의 일정 목록에 적어놓긴 했지만. 나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벤의 입술에 키스한다. 좋은 하루 보내, 벤이. 내가 벤이라고 부르면 그는 좋아하는 동시에 싫어하기도 하지만 입가에는 늘 미소를 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는 믿음을 줘야만 한다. 지금 당장,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는 그가 필요하니까. 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가끔 벤의 해맑은 파란 눈을 바라보거나 사랑스러운 웃음을 온몸으로 누릴 때면 기분이 좀 그렇다. 나는 여자들이 구두 카탈로그에서 멋진 구두를 고르듯 벤을 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꼼꼼하게 찾아보고 알아봤다. 그리고 선택했다. 벤은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그의 SNS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꼭 뷔페 같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벤 고틀리브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전부를 알고 있었다. 어디서 자랐는지 뉴욕 로체스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버몬트 대학 좋아하는 록밴드 콜드플레이 좋아하는 음식 멕시코 요리 직업 회계사 등등 그리고 그가 혼자라는 것과 첫째라서 책임감 있고 신뢰감을 준다는 것 SNS에 올린 감성 충만한 글들을 보건대 매우 사려깊은 남자라는 것까지 또 그는 전국 곳곳에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모은 메달과 스티커들을 자신의 자동차 스바루의 뒷유리에 전시해두고 있었다. 벤 고틀리브가 좋은 남자라는 걸 확인하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했다. 벤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그가 찾아가는 술집과 음식점을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뒤에서 몰래 그리고 계속 지켜봤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지 관찰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파악했다. 밝은색 금발은 그의 취향이 전혀 아니었다. 흑갈색이나 빨간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시선을 매번 사로잡는 머리는 제니퍼 애니스톤 스타일의 모래빛깔을 띈 금발이었다. 옆집 누나 같은 편한 스타일의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미디가 짧은 청바지에 브이넥 티셔츠 민낯에 가까운 옅은 화장에 귀여운 똥머리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 안경 그래서 난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나는 엠마리 Face is the day 라는 뷰티 블로거의 인스타 페이스에서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다운받고 서둘러 미용실로 갔다. 머리 색깔을 애쉬 골드브라운 532로 바꾸고 안경원에 가서 귀여운 얼룩무늬 뿔테 안경과 처방전이 필요 없는 렌즈를 샀다. 또 벨리파크몰에서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그에 걸맞게 값비싼 아이스 모카라떼를 마시고 쇼핑백을 두 팔 가득 매달기와 신용카드 긁어대기를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다. 그 다음 주 공식적으로 벤을 만나는 날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른 누군가로 변신하고서 벤을 만나는 건 정말이지 훨씬 수월했다. 그때 내가 보였던 걸음걸이 일부러 쇄골뼈를 드러내며 웃음을 터뜨리거나 장난스럽고 섹시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그를 빠니 쳐다봤던 것. 이런 짓거리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모습이다. 벤이 방을 나서기 전에 말한다. 이따 저녁에 봐. 그가 화장대 서랍에서 가죽지갑을 꺼내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는다. 방문 앞에 서서 넓은 어깨 위로 남색 재킷을 걸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난 정말 행운하야. 라고 속삭이는 그의 혼잣말이 들리는 것 같다. 그가 숨을 푹 내쉬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사랑해 오톤. 나도 사랑해. 내가 말한다. 진심이다. 어느 정도는. 나는 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와 2년 동안 함께 지내왔다면 지금쯤은 그래야 한다. 단지 그가 사랑 고백을 너무 빨리 했을 뿐이다. 우리가 만난 지 8주쯤 되었을 때 벤은 포장해온 중국 요리와 그의 선택이었다. 빌린 DVD를 역시 그의 선택. 앞에 두고 불쑥 말했다. 날 사랑한다고. 그때껏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한 번도 안 보였는지 또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나 완벽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여자가 갑자기 왈츠를 추며 나타나 자기 인생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절됐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벤은 나더러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다. 내가 벤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벤은 맥머런 씨의 집 바로 뒤 매력적인 파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 블라우스가 홀딱 젖어서 몸에 쫙 달라붙으니 등골이 서늘하다. 그레이엄은 집 실내 온도를 1년 내내 20도로 맞춰놓는다. 춥게 말이다. 그는 늘 이런 식이다. 집에 잘 있지도 않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다.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면 그는 골프장을 유유히 거닐면서 자신의 멋진 칩샷에 말없이 박수 쳐주는 점잖은 무리의 일원인 척한다. 세바스찬이 욕조에서 첨벙첨벙 물을 튀긴다. 내 얼굴에 물이 튀기자 녀석이 짓궂은 웃음을 짓는다. 나는 마스카라가 번지기 전에 얼른 팔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가린다. 4살백의 아들을 목욕시키는 일은 레브라두두를 목욕시키는 것보다 더 짜증난다. 레브라두두들은 그레이엄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로 하자며 고집스레 데려온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고 예민한 개다. 이리 와 아가 이제 나가자. 아빠가 더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세바스찬이 무릎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꼭 끌어앉는다. 나는 아이가 투덜대는 걸 모른 채 하고 수건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걸 너도 이제 알잖니. 그레이엄도 아이들을 목욕시킨 적이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하며 내가 짜증스레 말한다. 어차피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바스찬이 겨드랑이로 손을 넣으려 하자 아이가 팔을 옆구리에 착 밀착시킨다. 지금 나오면 잠잘 때 동화책 더 읽어줄게. 나는 그런 엄마다. 뇌물을 주는 엄마. 아이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도 없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싫어. 세바스찬이 네모진 턱을 꽉 물고 나를 노려보며 일어난다. 녀석은 자기 아빠와 똑 닮았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레이엄과 세바스찬은 우유와 캐러멜이 조화롭게 섞인 듯한 부드러운 초콜릿색 머리에 바다처럼 선명한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세바스찬은 기분이 좋을 땐 차가운 심장마저 녹여버릴 만큼 달콤한 미소를 짓는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땐 버르장머리 없는 괴물이 된다.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단 말이야. 가슴을 후벼파는 네 살짜리의 투정을 무시한 채 나는 아이의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안아올린다. 그레이스의 방에서 여자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저 애들은 내가 10분 전에 일러둔 대로 교복을 다 입었을까? 세바스찬을 골반에 걸쳐앉고 복도 끝 아이의 방으로 가서 침대 끝쪽에 내려놓는다. 전날 펼쳐놓은 아이의 옷이 한눈에 보이는 침대 끝쪽에 녀석의 옷을 빨리 입혀놔야 마트에 데리고 나가기 전 잠깐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공룡옷 입기 싫어 자동차 옷 입을래 세바스찬에게 청바지를 입히려고 낑낑대고 있는데 아이가 트라노사우루스가 그려진 티셔츠를 집어던지며 분노에 발길질을 한다. 그래도 공룡옷이 아주 멋진데 나는 세바스찬을 타이른다. 심술부리는 유치원생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쓰는 대단히 정신나간 사람들이 그렇듯 아이의 한쪽 다리를 바지까랑이에 집어넣고 다른 쪽도 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꿈틀대는 통에 바지까랑이가 반쯤 뒤집혀버린다. 한 번 더 시도하다가 몹시 짜증스러운 한숨이 내 입을 뚫고 나온다. 아빠가 구른 옷이야. 거짓말이다. 실은 내 인생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 투성이다. 아빠 얘기를 꺼내자 아이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그레이엄이 아이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는 동특이도 전에 나에게 입을 맞추고는 퇴근 후에 보자고 속삭이며 나가버렸다. 입을 깨. 세바스탄이 침대에서 기어내려가 방금 내던진 셔츠를 주워서 건네준다. 미안 엄마. 바로 이런 찰나의 순간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에 또다시 감동한다. 내 아들의 달콤한 포음과 환한 미소 불쑥 내뱉는 사랑해 라는 말 그리고 어디선가 뽑아온 민들레를 떠올리며 우리 아들은 어쨌든 날 정말로 사랑하고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독인다. 뭐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의 사진을 찍은 다음 인스타페이스에 우리 아들의 엄마라서 행복해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다. 자 이제 누나한테 보러 가자. 나는 세바스탄의 손을 잡고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따라 그레이스의 방으로 향한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스탠드 등의 따스한 빛이 복도로 새어나온다. 로즈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그런데 그때 금속 같은 뭔가가 맞물리며 싹둑 잘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재빨리 복도를 달려 세차게 방문을 연다. 문이 벽에 부딪혀서 쾅 소리가 날만큼 세차게 방문이 통통거리며 흔들린다. 몸을 몸을 숙여 로즈의 부드러운 금발머리 한움큼을 손에 쥔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위를 올려다본다. 그레이스가 잔뜩 얼어붙어서 손을 덜덜 떨고 있다. 아이의 입에 걸렸던 영악한 미소가 희미해진다. 그레이스의 손에서 가위를 휙 잡아채자 두 아이가 화들짝 놀란다. 그레이스가 침대 뒤로 물러난다. 일곱 살짜리 내 딸 로즈는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로즈에게 다가간다. 두 손으로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감싸고 그레이스가 자기 여동생에게 어울릴 거라며 잘라놓은 끔찍한 머리꼴을 마주한다. 눈물이 차오른다. 손가락으로 로즈의 이마를 덮고 있는 곱슬곱슬한 머리를 쓸어넘긴다. 로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언니가 날 예쁘게 해주려고 그랬어. 나는 로즈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바닐라 오렌지 향의 샴푸 냄새가 난다. 로즈의 부드러운 머리 한줌이 발끝에 놓여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예쁘게 잘라주려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길러온 머리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허리 부근까지 찰랑이던 머리가 엄마 미안해요. 그레이스가 말한다. 나는 로즈에게서 물러나 그레이스를 똑바로 내려다본다. 침대 끝머리에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손톱만큼도 후회하지 않고 있다. 그레이스의 모래빛깔 머리가 동그란 얼굴선을 따라 축 늘어져 있다. 아무리 내가 빗겨주고 싹 끌어당겨서 짱짱하게 묶어주고 따져도 그레이스의 머리는 언제나 부스스하다. 그레이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만큼 컸는데 아직도 뭐가 더 예쁜지 모르겠니? 로즈의 머리를 흙은 내려다보니 다시 분노가 침인다. 위경련이 일어난다. 손이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쥔다. 이번 주에 그레이스는 로즈의 머리로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주엔 개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나는 미친 여자처럼 동네 한 바퀴를 뛰어다녀야 했다. 그리고 2주 전엔 향수병이 정말 깨지는지 보려고 내 향수 여덟병을 계단 꼭대기에서 원목 바닥으로 떨어들였다. 그중 여섯병은 박살이 났다. 덕분에 집안에는 아직도 프랑스의 살롱에서 나는 냄새가 진동한다. 가위라 가위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는지 내 손바닥에 자국이 선명하다. 손에 힘을 풀고 나서야 처음 보는 가위라는 걸 알아차린다. 너 이 가위 어디서 났어? 나는 화를 참느라 몸을 파르르 떨며 묻는다. 그레이스가 좀 특이한 아이라는 의심을 품은 날부터 나는 집에서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보이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 남편은 그레이스가 약간 이상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내 눈에는 보이는 걸 보지 않으려 한다. 하긴 그는 그레이스의 곁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 네가 어디서 났니? 내가 목소리를 쫙 깔고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레이스가 한숨을 얕게 내쉬더니 누나를 굴린다. 어저께 애플게이트 선생님 책상에서 가져왔어요. 책상에 있는 컵에 꽂혀 있었다고요. 그럼 선생님 물건을 훔쳤단 말이니? 학교에서? 나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턱 빠진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한다. 우리 가족은 절대 물건을 훔치지 않아. 그레이스 맥머런 알아듣겠니? 네. 그레이스가 억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한다. 벽에 붙어있는 알록달록한 헬로키티 포스터를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랑 이야기할 땐 엄마 눈을 쳐다봐야지. 그레이스가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벽에서 시선을 거둔다. 생기 잃은 아이의 갈색 눈빛이 내 눈을 스쳐 지나간다. 그레이스를 데려온 걸 후회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레이스와 유대관계를 맺는 건 쉽지 않았다. 그레이스와 나 사이에 유대감이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할까? 잘 모르겠다.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죽어라 노력해본 적이 없었다. 입양을 한 건 일종의 응급조치였다. 부부 사이의 상처를 아물게 할 반창고 같은 것이었고 타협 불가능한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 가장 사랑했던 오직 한 남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 당시 나 테프니는 그의 곁에 머물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젊은 아내일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서른여섯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사람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아멘